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추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은 통영에 있는 추도라는 선에 왔습니다. 아 오늘 날짜는 설 다음 날이죠. 음영으로 이를 음영으로 오늘 첫 도전인데 오늘 어떻게 될런지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앞에 지형은 조금 더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날씨가 상당히 좋고 미세먼지가 상담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상 볼랑강시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